안녕하세요. 2016년도 국립극장 문화동반자 음악감독을 맡게 된 이상준입니다. 이번 공연은요. 함께 간 길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8개국의 전통음악과 한국의 전통음악이 서로 협업하여 하나하나의 곡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가정 속에 많은 힘듦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쁨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황미숙 선생님, 손예원 선생님, 저와 함께 동료들이신 국악기 선생님들, 해금의 장재경 선생님, 가야금의 최용희 선생님, 피리의 최훈정 선생님, 타학의 이승호 선생님, 김예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엔톡 CPI 멤버들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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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